이거 왜 이렇게 가까이 나오지? 아 엄마 때문에 부었나봐 엄마 이거 연사시회 해줄게 엄마 나 분도 꾸미는 거 자체 엄마 내가 그 거야 그 거야 엄마 다 이거 안 봐 보지 마세요 언니가 볼게 그러면 엄마 이거 보여줄게 근데 이거 소리는 안 들리거든 봐봐 안녕하세요 여기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왜 안 봐? 엄마 나 왜 안 봐? 누가? 아니야 아니야 저기서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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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줄게 잠깐만 엄마 나한테 줘 엄마 나한테 줘 여기 너 아까 안 본다고 했잖아 볼 거야 해리가 이거 댓글 읽어줄 수 있어? 이거 좀 느리긴 한데 안녕하세요 아 생글이 태어나기 전부터 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가까이 제가 핸드폰을 그저께인가 바꿨거든요 작동법을 몰라가지고 응 언니가 읽어볼게 읽어봐 해리가 구독자 분들 똥 눌러주세요 똥을 눌러달라고? 해리언 이제 글 읽을 수 있어요 글도 쓰고 안녕하세요 맞아요 16년부터 봐주셨구나 어 유은이 님도 오랜만에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읽어봐 크게 페리 페리 얼굴만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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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페리야 숟가락을 먹어 아 너 왜 국물을 그렇게 먹어? 헤리테리 남볼로나라님 안녕하세요 어 노영순이 감사합니다 멈춰 어? 댓글이 안 멈춰 멈춰? 노영순이 감사합니다 댓글이 안 멈춰 야 야 그렇게 먹으면 안돼 숟가락을 먹어야지 지금 다 보고 있어 차민호라는 분이 해리야 안녕 나는 해리의 오랜 팬이야 그러시네 응 응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그거 여기다 놓고 밥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해리야? 밥 먹으면서 아 내가 해리 기방생맘 안뇨 어 코르진니 감사합니다 아유 다 닦아 어 다 먹고 엄마가 갈아줄게 코르진니 감사합니다 해리야 인사해 감사하자고 감사합니다 이거 치워야 될 것 같은데 밥 먹어야지 해리야 뭐? 아 파이팅할 때부터 봐주셨어요? 맞아요 박병이님 되게 많이 봤어요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멸치와 생선가스와 계란이랑 묵국이요 장혜리씨 메뉴 맘에 드세요? 네 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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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어야지 그때 약속하기로 했잖아 친구들 맞아 맞아 기억하고 있네 테리야 잘 지금 그 친구들 온거야 테리야 테리야 어 엔젤님 어 어 감사합니다 엔젤님 오실때마다 이렇게 메일 해주시는거 같은데 100달러씩이나 너무 감사합니다 딱 볼래 어 테리가 갖고 있는데 테리야 너 이상한거 지금 쓰려고 하는거 같은데 얼굴이요 얼굴이요 공개는 아마 안할거 같고 인스타에 가끔 올릴게요 아 무편지 부탁드린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 보면서 한다고 했잖아 어 테리 테리가 지금 아 이걸로 볼래? 너가 이걸로 봐 테리야 아 오랜만에 오시죠 아 엔젤이 거기 되게 덥지 않아요? 뉴스로 보니까 엄청 덥다고 하던데 테리야 댓글 보고 있니? 그러시네 아 맞아요 방글생글이 밥먹으래 지우언니가 밥먹으래 지우언니? 어 너 친구들 지우있지 지우라는 언니가 밥먹으래 어서 나 일단 댓글 읽어야돼 응 안돼 그러면 그러면 지금 친구들이 섭섭하지 밥먹으라고 밥먹는거 보러 오셨어 알았지? 응 댓글 읽었어야 돼 댓글 읽을려고 했어 신기하지 응 엄마 이거 먹어 어 용인님 감사합니다 이거 고마워 이거 고마워 이거 고마워 이거 고마워 너무 많이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새? 파란색? 어 파란색? 파란색? 응 용인님 허브양님 감사합니다 그래 해리테리 깎아 먹으라고 용돈 주셨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근데 얼굴이 거기에서 아 얼굴은 안보여 여기 글자 옆에 얼굴 있잖아 여기 최은용님이란 분 있잖아 매일 해리테리 노래 불러주셔가지고 저녁에 옛날에 애기때 아이고 이거 이거가 뭐야 이거 이거 어 맞아 알지 어 자주 봤었잖아 맨날 잘때마다 그랬었는데 ㅋㅋㅋㅋ 엄마 엄마 응 헉 해리야 어? 밥 안 먹으면 규민이한테 이른대 어떻게? 규민이는 어떻게 하나 알지 다 지켜보고 있지 빨리 먹어야겠다 빨리 먹어 너 규민이한테 전화한다 이게 제가 테이블에 놓으면 너무 가까워가지고 제가 들고 있거든요 엄마 내 친구는 아니겠지 그래서 좀 약간 흔들릴 수 있어 내 친구는 아니야? 도윤이한테도 이른데 밥 안 먹으면 지금 도윤이 밥 먹고 있는데 보고 있거든 테리 지금 테리님 밥 안 먹는데요 하고 있대 왜 규민이 왜 규민이한테 안 이른대 밥 먹으면 어 왜 부끄러워 아 장난이야 장난이야 엄마가 엄마가 거짓말로 말한거야 몰라 몰라 근데 그러자마자 바로 먹는다 혜리 테리야 이거 먹고 과일이랑 과자도 먹을까? ㅋㅋㅋㅋ 테리야 내가 산거 어디갔어 응 들킬 뻔했어요 매직이요 많이 지워졌거든요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지워졌는데 진짜 사인펜이 더 낫다는 생각을 요번에 했어요 다시 색연필로 했거든요 색연필 진짜 안 지워져요 화질이 별로 안좋아요 이거 핸드폰에서 점 3개 있는거 눌러가지고 화질 바꾸셔도 될텐데 원래는 한 5시 반쯤에 먹는데 오늘은 좀 일찍 먹었어요 점심도 일찍 먹었거든요 엄마 아 아까 먹었던 시원 어 맞아 아오 라는 분이 테리는 안먹고 뭐해 그러시네 빨리 먹어야겠지 다 지켜보고 있어 지금 지켜보고 화질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화질 안좋으시면 옆에 점 3개 누르셔가지고 화질 바꿔보세요 혜리 멸치 잘 먹는데 나 멸치 좋아해요 원래 어 친구들한테 얘기해 멸치 좋아해요 그리 봐 멸치 좋아해요 요즘 혜리 화이팅 어떻게 외치는지 궁금하대 화이팅이다 화이팅 엄마 그런데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어 맞아 사진도 보니까 신기하지 어 옥구슬은 감사합니다 아 혜리가 6살이구요 테리가 4살이에요 어 테리 진짜 밥 먹어야 돼 안그러면 압수 응 밥 먹어야지 응 엄마 나 이동현 님이 공부로 잘 먹어야 한대 그러셔 모르겠어 아 네 맞아요 뽀로로 젓가락 써요 테리야 밥 먹어야지 그러시네 어머 포크랑 숟가락이랑 젓가락 있잖아 테리가 내 게임 하고 있어 지금 아 딸 이름도 테리에요 축하드려요 하테리네요 혜리야 테리야 요번수 토요일에 테리라는 예쁜 애기가 태어났대 축하드려요 한마디 여기 보고 테리야 태어난거 축하해 테리야 태어난거 축하해 테리야 태어난거 축하해 안녕 안녕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다 하테리라고 있어 장테리 말고 엄마 나랑 테리 어 나랑 테리 아 옆에 보면 이름 뭐라고 써있어 김창식님이라고 써있지 혜리테리 혜리테리 얼굴 이렇게 해놓으셨어 감사하지 밥 좀 드시면 안돼요 너 이게 압수 너 뭐야 게임하고 있었어 야 압수 밥 먹고 밥 먹으면 줄게 나는 이거 방송 보는 줄 알았더니 게임하고 있었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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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호삼촌이 혜리야 고마워 하시네 축하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네 아이고 듀퐁님 감사합니다 혜리야 듀퐁님이 깎아주셨어 감사합니다 인사하자 감사합니다 듀퐁님 듀퐁님 김창식님이 우리 혜리테리 너무 사랑해 그러시네 냥냥냥냥냥 테리 또 밥 안 먹으면 전에처럼 울고 눈보다 얼굴이 더 퉁퉁 불거야 그러니 냥냥 먹어 그러시네 뭐라고 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 무서운데 그렇게 하면 무섭대요 테리야 많이 예뻐졌어요 테리야 테리 많이 예뻐졌대 저기요 장테리씨 내 계란말이에요 계란말이랑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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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저씨 울지도 몰라요 엄마 이렇게 해서 혜리테리 안녕 혜리테리 안녕 혜리테리 안녕이라고 하셨어? 네온이 초등학교 들어가요 혜리테리 안녕 너가 좋아야지 뭐야 심술점이 붙었네 테리 입에 테리 왜 많이 컸어요? 근데 이게 화면에서 커서 봐야지 진짜 조그매요 테리야 점 생겼다 혜리테리 어? 뭐야? 이메인 저거 당들아야돼 너나 네 아까의 맘마 안먹으면 산타나가 선물 안주신대요 네 나중에 제가 라이브로 올려놓을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혜리 혜리 이제 글 진짜 많이 읽어요 어려운 글도 읽어요 혜리 시집가는 그때까지 글쎄요 장땅콩군이요 보여드릴게요 땅콩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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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 어디있어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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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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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혜리 혜리 어딨냐고 혜리 어딨어 혜리 혜리 혜리한테 가 혜리 잘했었는데 온라인 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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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친구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남들 다닌다고 영어학원 보내더라구요 참 애 키우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영어는 해리도 지금 영어서 받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기본이다 보니까 영어는 해줘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리고 해리 같은 경우는 영어를 먼저 했는데 영어 덕분에 한글을 좀 재밌게도 한글을 되게 금방 익혔어요 엄마 이거 해줘 어 잠깐만 해리야 해리야 윤뱅이라는 분이 내 이름 한번만 불러줘 윤뱅님 안녕하세요 해봐 윤뱅님 안녕하세요 아 저번 영상 깜짝 출연이요 뒷모습이요 뒤태요 어떤 분이 댓글 봤었는데 뭐지 갈색 원피스 입으신 분이 땅콩이죠 그러시던데 나 못했어 어? 피는 못했어 뭐라고? 나 못했어 피 뭐라고? 피는 못했어 맞춰주실 분 뭐라고 하는거지 장방글대 백송이 백송이가 누굴까요 아 해리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글 배우기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를 가르켜 준거에요 영어를 좋아해서 한글은 절대 배우기 싫어해서 원래 다섯살때부터 알려주려고 했는데 너무 거부하더라구요 근데 억지로 가르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해리가 좋아하는 영어를 먼저 가르켜 주게 됐어요 엄마 너무 긴거 아니야? 너무 긴거 아니야? 탕구킬로라는 분이 해리하고 하트해졌네 눈에 하트가 달렸어 해리야 해리를 사랑하려봐 해리 밥 먹어야 될 것 같아 밥 밥 먹는지 집중하자 이경롱님 감사합니다 해리야 거기 이경롱님이 지금 이모씨가 이모티콘 봐봐 따라해봐 거기 봐봐 이경롱님 감사합니다 옆에 막 손이 막 흔들고 있잖아 이모티콘 안 떠 거기? 감사합니다 맛있는 까까 사줄게요 오늘 엄청 해리테리 용돈 많이 받나요 사과가 영어로 뭐야? 혜리야? 혜리야 사과가 영어로 뭐야? 온 돈 온 돈 요즘에 공무원인 망고 땡님 지금부터 공식 준비하죠 영어랑 거품 벌써부터요? 엄마는 영어로 뭐야? 엄마 키키 바이파 엄마 키키 바이파 엄마 키키 바이파 누가 키키키 했어? 해리테리 실제로 보면 연예인 본 기분이니까요 키키키 이거 요즘도 아 요즘도 배추액 이거 안해요 해리포터 영화 많이 봐요 되게 좋아해요 해리가 폰으로 방송 보니까 신기해요 이젠 해리가 방송해도 될 것 같아요 곰돌이는 곰은 영어로 뭐야? 곰 곰돌이는 야 이거 밥 먹고 해야 돼 안 돼 어? 곰돌이는 테디벨 이경로 님이 까까 많이 먹어 그러시네 숟가락이 진짜 밥상이야 숟가락이 진짜 밥상이야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밥 먹어 어 언니 어 언니 봤어요 혜리야 이제 놓고 밥 먹자 잠시만 어 어 뭐 봐 언니 언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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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 엄마 엄마 맞아 옛날에 푸라고 했어 혜리 옛날에 곰돌이 영 곰 영어로 푸라고 했었다 푸라고 어머 엄마 너 그만 할래 이대표님 감사합니다 방구라 오랜만 이렇게 써드셨니 오랜만이야 하면서 깎아주고 가셨어 어디? 여기 안 안 보이는데 거기는 맞아요 깎아 groundwater 알아들어요 여기 핫 여기는 다 rust 테리야 그거 밥 안 먹으면 지금 까까 되게 많이 받아놨거든 까까로 줄 수가 없어 너 누구야? 누구 누구야? 구독자분들 구독자분들인데 아 있었지 우리가 우리 채널이 좋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아 맞아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라고 했지 헤리테르도 아직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냥 앨범에 좋아요 누가 눌러주신 줄 알고 있어요 독자 이모 삼촌분들이에요 구독자 이모 삼촌분들이래 헤리는 저보단 훨씬 낫지만 저쪽 닮은 것 같고요 어 네 어 펭수 펭수? 뭐? 봐봐 펭수야 거기있어 뭔지 모르겠는데 펭귄 펭귄 거기있잖아 펭귄 그래? 거기있잖아 이상크 펭귄 거기있잖아 거기있어요 엄마가 헤리야 헤리야 너 지금 밥 안 먹으면 엄마 몰래 치킨 시켜 먹을 거야 닭발이랑 닭발 엄마 닭발 좋아하는 거 알지? 나도 좋아해 까까 없이 닭발 치킨 먹을 거야 나도 좋아해 어? 테리 보고 싶대 혜리테리가 예전에 한참 구독 좋아해 꼭꼭하더니 이제 안하네요 맞아요 유튜브 따라하면서 그랬었죠 테리야 너 아까 롤리롤린 춤 보여준다고 했잖아 하나 둘 셋 롤리롤리롤리 롤리롤리롤리 남자야 너 못해 다 해놓고 뭐 부끄러운 척해 엄마 나 남자야 너 못해 너 남자야 아니잖아 여자잖아? 너 여자지 여자야 너 못해 너 뭘 여자라서 못해 다 해놓고 여자 다이어트 하는 거야? 여자 다이어트를 왜? 다이어트 하게? 넌 안해도 돼 나는 원래 다이어트 해 방글이 좀 키 컸어요 여보세요 눈꺼? 어 마포셉셉이니 감사합니다 아니 이름이 너무 마포셉셉이니 내가 이름 말하고도 너무 웃기네 이름 너무 재밌네요 테리야 테리야 어? 너 뽑지마 여보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땅콩이 이렇게 짖어요 테리야 그거 해봐 구독 좋아요 빵빵 해봐 너희들 밥 너무 안 먹는 거 아니야? 나 엄마 삐진다 나 이따 엄마 진짜 치킨 시켜서 엄마 엄마 먹을 거야 이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줘 이제 여보 봐 알람시계라는 분이 밥 먹어야지 애기들아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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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시계 어 맞아 알람시계 여기 여기 알람시계 알람시계 여기 알람시계 여기 알람시계 테리야 테리야 둘 중에서 누가 꽃이야? 나 나 꽃이 여기 앉아야 된대 여기 의자에 앉는 앉는 사람만 꽃이래 지금 꽃이만 입었네 안 그래도 나도 꽃이야 나도 엄마가 팔아주는 밥 먹고 싶어 저도요 꽃이 안 먹고 똥 똥이야 근데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반찬을 엄청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좀 아이들 반찬 쓸 때 좀 편해요 너무 감사해요 안 먹어 안 먹어 꽃은 얌전해서 반찬 안 먹어 너무한다 장테리 안 먹어 깎아 안 줘도 돼 그러면? 응 진짜로? 이렇게 테리는 밥을 안 먹어 혜리야 혜리도 밥 먹어 엄마 진짜 삐질 거야 이제 방송 끌 거야 너희들 밥 안 먹으면 응 어? 친구들이 오늘 방송 안 했을 거 그랬어 왜? 너 어제부터 기대했잖아 만나고 싶다고 아니 왜? 형 형 아니 형 형 형 형 왜? 이거 보고 싶어서? 그래도 좋잖아 재밌잖아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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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어허 어허 주스 화이팅 일기가 얘 이 친구예요 혜리 혜리 또 닮았고 그런 거 보면 저희 쪽 닮은 거 같아요 융수라는 이모가 혜리야 너무 예쁘다 올림픽으로 촉촉한 할매 마음 혜리 미모의 눈물이 난다 밥도 잘 먹으면 좀 더 이뻐진대 밥 먹는데 너 어디서 보여줘 엄마가 이따가 보여줄게 다 하고 엄마가 녹화해서 보여줄 테니까 얼마나 구독자분들이 혜리테리 먹는 거 보러 오셨는데 맞아요 화이팅은 삐삐 머리예요 우아라는 분이 혜리야 안녕 안녕 와 여기 진짜 잘 먹는다 어? 혜리씨 예뻐지고 있다 혜리야 예뻐지고 있다 진짜로 밥 예쁘게 먹기 다 칭찬한다 어머 밥 먹으니까 더 예뻐졌네요 얼굴 못생겨지고 있다 대리 밥 안 먹어서 먹을래 미스코리아가 뭔지 모르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런 대회 있어 거기서 1등 할 거 같아 알아? 간식도 준비했어요 어 패션 어? 패션 패션쇼? 어 맞아 약간 그런 것도 해 천상님이 티켓이 못생겨신대 엄마가 그냥 안하려고 가 그러면 언니랑만 할거야 됐지? 응 할거야? 응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봐 엄마 나 할게 있어 어 이거 떨어진 거 같아 이 단추 엄마 단추? 어 옷 사줘 그럼 뜯어진 거 같아 안 뜯어졌어 안 뜯어졌어 아니야 내가 뜯어졌어 아니야 뜯어졌어 응 엄마 해리한테 옷 사줄거야 다 줄게 가잖아 어 내가 언니 옷을 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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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들 이럴들 에세 아줌마씨 저기 앉으시든지 아니면 저를 가세요 어 어른들 에세 맞아요 어 궁권마 궁권마 해리야 어디가 밥 다 먹으며 주려고 준비한 거란 말이야 엄마 해리라도 먹어라 대란물이 엄마 엄청 잘 만든 거야 먹어봐 neatly 그래서 해태리 만나면 사인해줘요? 혜리야 사인해줄거야? 엄마 봉통아! 사인해줄거야? 엄마가 엄마가? 아니요. 엄마는 혜리, 혜리가 아니잖아. 엄마가 찍고 있잖아. 매일 신이 나죠. 엄마가 찍고 있잖아. 물고나면 저기요. 아니요. 그런 건 한 적 없어요. 엄마 밥시간, 목욕욕시간, 재우는 시간 너무 길어요. 맞아요. 엄마 엄마 넘어질 것 같아. 엄마 어떻게 알아? 뭐래? 아니요. 사람이 잘하는 거야. 엄마는 그릇 빨리빨리 했지. 나나 나나 보여줘 보여줘. 아까 그 핸드폰으로 본 거 그거. 엄마 보여줘. 엄마 이거 보여달라고? 응. 빠라라라라 빠바바바 빠바바 나도 나도 다리찍기 나도 나도 예전에 밥 안 먹으면 아이고 잘하시네요. 나도 밥 먹는 건 포기해야겠다. 나도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군요. 더 심해요. 지금은 차분한 거에요. 다 먹는 거 보니 마음피니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사은씨 새끼 진짜. 요즘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안 보낸 지 한 한 달 다 돼 가거든요. 정말. 안돼요. 안돼요. 숙고 숙고 파티 입으면서 줘야 되는데. 혜리야. 오늘 이모 삼촌들 만나느라 신나서 밥먹기 싫을까봐요. 맞아요. 이사했어요. 이사한 지 지금 한 3 4개월 됐어요. 예전 집보다 깔끔하죠. 나 때는 저러면 맞고 눈물콩 흘리면서 먹었지. 그러게요. 안 먹고 치킨을 노리고 있는 아이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거기 매달아 있으면 위험할 것 같아. 이사야 여기 앉아서 밥주세요. 이거 엄마가 과자랑 주스 준비했거든. 조금만 먹어. 밥만 먹어. 이따가 어머님이랑 치킨 같이 먹으려는 방생이들의 큰 그림. 그런가 봐요. 어? 우와. 우와. 테리. 야 그거 너무 크잖아. 야. 어. 그거 뭐 떡 드시는 거 아니에요? 백설계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올리픽 때문에 닭이 멸종했대요. 아 진짜요? 테리 테리 크면 여자도 군대 가야 하면 기분 어떨 것 같아. 테리야. 군대가 어딘지 알아? 엄마가 과자가 안 줬어. 과자가 안 줬어. 과자가 안 줬어. 과자가 안 줬어. 엄마가 과자가 안 줬어. 엄마가 과자가 안 줬어. 아니요. 아니. 아니. 아. 이거. 근데 과자 때문에 이거 한 입 먹은 거야? 너무한 거 아니냐? 테리야. 밥 먹자. 그러시네. 너. 너. 이거. 이거. 너. 이거. 이거. 먹어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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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콩이 깎아를 내가 안 줬네. 땅콩이 깎아를 내가 안 줬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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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밥 먹어. 나도. 엄마. 이거. 또 나도. 테리야. 테리야. 테리는 언니라서 의적하게 밥도 잘 먹는데. 너무 예쁘대. 나는 예뻐. 응. 엄마가. 테리. 젤리 슈즈 또 사줘야겠다. 테리. 테리는 밥을 안 먹으니까 젤리 슈즈를 사줘야 되나? 맞아요. 혜리가 그래도 나이 한 살이라도 더여 먹어서. 아. 그리고 요즘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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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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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다. 친구들이랑. 어. 놀리겠다. 놀리겠다. 옛날에 사촌 여동생들 저만 할 때 밥 안 먹는다고 눈물 콧물 뚝 뚝 흘리면서 살 버리는데 여자애들이 밥 잘 안 먹는 기간이 자율 조절이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내가 안 먹어요. 엄마. 이거 둘러줘. 후. 알았어. 제가 테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언제쯤 되면 테리를 이길 수 있을까 엄마가? 응. 난 같이 도와줘요. 응. 테리가? 응. 라라라라라. 해리가 도와줘. 차분해요. 애들 혼낼 때도 있고 해요. 네. 이제 포기한 거죠. 이것 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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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크림 보여줄래. 응. 진짜 못 끓였다. 알았어. 알았어. 과자 먹어. 테리야. 과자 먹고 정신 차려. 어? 백신 맞으셨구나 아르크님. 언제 맞으셨어요? 며칠 동안 아프다던데. 테리 관종. 테리야. 장방글 님이라는 분이 옛날에 장방글이었는데 방글 생걸로 바뀌었잖아. 테리 관종이구나. 테리기 차려. 테리기 차려. 천하란다네. 네. 많이 컸죠. 왜 그래? 왜? 안주세지금 다리. 테리야. 앉아야 될 것 같아. 너 위험해 보여. 김 두섭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러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구나. 바로 그저 솔직히 말해. 원하인데라. 원하인데라. 10세 여자도 가르쳐줘야 어른때까지 안주세. 맞아요. 맞아요. 버릇은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 피자야 좋아요. 엄청 좋아요. 혜리가 옛날에 요거트 먹는 영상 본 적 없지? 엄마 옛날에 보여줘. 영상 보고 오셨대. 너무 많이 커서 놀라셨나 봐. 월요일 맞으셨구나. 아 보통 사내는 진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디오니소스님 바쁘시다고 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방글이 안녕 하시네. 안녕하세요. 공룡소리야 제 소리입니다. 레오하니라는 분이 Hi, Hey, I'm Leo. Can you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하시네. 무슨 뜻이야? 영어로 너 소개해 보래. 이렇게 쓰시다보니까 외국분 아닌 것 같은데 영어로 해봐.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무서워. 지금 친구는 다 나간다. 무서워서 지금. 도망가고 무섭대. 시야, 시야, 시야. 왜 찍어야 돼? 안 먹어. 맞아요. 테리는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정말. 몸무게가 안 늘어요. 테리는, 혜리는 과체중이거든요. 뭐야? 역할이 난데. 회우예. 왜 저러는 거야? 왜 이래? 안 돼. 지금 다 도망간다. 간다.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 친구들이. 하늘, 쫙쫙 나간다. 지금 몇 명 안 나갔어. 빨리 앉아야 될 것 같아. 앉아. 여보, 삼촌 이모델 갈 거예요. 이민자여서 한국어 아래, 아, 영어로 혜리테리랑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나와버렸네요. 아, 외국에 계시구나. 엄마 안 닿아. 이거. 엄마 안 닿아. 어, 안 닿아? 식탁을 좀 더 밀어볼까? 이렇게. 엄마, 너는 원래는 엄마, 엄마. 왜 내가 일어서서 먹으냐. 일어나서서 왜 피난으로 하냐면 어, 이제가 자꾸 뒤로 밀려? 뒤로 밀려. 아, 그렇구나. 혜리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혜리가 말해봐. 하얀 밥.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랑 하얀 밥. 할머니가 항상 누룽지 보내주시잖아. 좋아하지. 이거 먹어요. 누룽지. 나가지 말라고 지금 메뉴 주는 거야? 하얀 밥. 응. 또 국. 다 먹어. 또 계란. 또 멸치. 시금치. 먹어. 깍두기. 김치. 김. 또 밥.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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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먹을게. 아버지 앞에서는 조용할 것 같아요. 누가요? 애들이요? 더 시끄러워요. 엄마가 맛있는 건 안 먹이나 보네. 맞아? 엄마가 맛있는 거 안 먹여? 아니. 뭘 먹지. 제가 요리 실력은 없지만 맛있는 건 사먹입니다. 혜리. 지금도 빵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지금. 지금. 한 달 넘 또 어디 제대로 어디 간 적이 없어요. 집에서만 있어요. 응. 테리야 위험하대. 앉아야지. 앉아야지. 엄마. 딸은 아빠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혜리는 아빠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디오니소스님 감사합니다. 멋쟁이님 감사합니다. 테리야 다치겠다. 앉아서 밥 먹어. 그러시네. 디오니소스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까까 사먹일게요. 디오니소스님. 멋쟁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줘. 디오니소스님. 멋쟁이님. 멋쟁이님 감사합니다. 과자 안 먹어? 과일 먹을래? 밥. 어디가? 테리야 밥 먹으래. 방 살짝 보여드릴까요? 테리야. 테리 밥 먹었지? 아. 테리 더 예뻐졌어요. 감사합니다. 테리 테리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여기 라이브 키고 한 네 번 들은 거 같은데. 테리는 저 좀 닮았고요. 저를 닮은 건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 쪽 닮았어요. 테리는 아빠랑 너무 닮았어요. 잘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안 컸으면 좋겠다. 맞아요. 테리야 기대된다. 이번엔 뭐 가지러 갔니? 이거 가지러 갔어요. 테리야. 아이스크림으로 꼬셔봐야겠어요.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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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끄네요. 저도 아이스크림 좋아해요. 딸들 이신가 봐요. 말은 잘 듣나요? 얘 키우기 힘들지요. 맞아요. 근데 텍스트 타거나 그 많은 분들이 만나면. 애들 둘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딱 힘들 시계라 그러는데. 저는 오히려 힘들기도 힘든데. 즐거움이 더 커요. 어 그래 여기 앉아서 먹자. 응. 이거 먹고 친구들이랑 빠빠이 하자 아이스크림 먹고 테리는 봐! 아이스크림 안 먹어? 안 먹어? 먹을 거야? 꺼내와 너가 꺼내와 맞아요 제가 더 신나 보이죠 비바람참위스님 안녕하세요 천상님 제가 방글극장 흥부와 놀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영상 조금씩 조금씩 찍어서 쌓아놨는데 며칠 전에 며칠 전에 노트북이 일어나서 다 날라갔어요 영상들이 너무 슬퍼요 여기 위치에 앉아서 먹어야 돼요 테리야 고집이 어마어마하다 맞아요 혜리야 이따가 피아노 한번 쳐줄래? 치어듬서다고 하시는데 아이스크림 먹고 아니 아니 지금 말고 테리야 지금 말고 1년만 있으면 혜리 혼자 방송이 되겠다 맞아요 이지원이라는 동생이 혜리언니 그러네 언니 언니 어 언니래 혜리가 항상 나나 안먹고 다 먹는구나 맞아요 고처치 출산하시는구나 혜리테리 보면서 태교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혀찬 영상을 찍는 것도 육아에 관련된 것들로만 받고 있거든요 물론 광고긴 하지만 그래도 육아하시는 분들에게 알림에 대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리야 나중에 크면 이 영상들 보고 부모님께 꼭 잘해드려 알았지? 방글 극장 떡볶 파는거 지워진거에요? 방글 극장 떡볶 파는거 지워진거에요? 아니 떡볶 파는게 지워진게 아니라요 엄마의 그런 영상 그런 영상 그런 영상 그런 영상 하지마 뭐했구나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떡볶 파는게 지워진게 아니라 이건 다 유튜브에 있잖아요 아직 아기네 아직 아기네 장태리 애기네 아직 말도 못한거 아니네 흥부와 놀부 찍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날라갔어요 서유미라는 언니가 혜리 예쁘다 너무 잘 먹는다 그러시네 그러면 콧맛 안나? 너는 앉아서 안 먹어서 안 예쁘대 근데 나는 어 예쁘대 갑자기 앵글 받기 궁금하게 맞는 매력의 그녀 테리 근데 여기선 애들이 지금 되게 커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큐탑인데? 이거보다 작아요 애들이 왜? 저 아시는 분들이 옛날에 혜리테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작은지 몰랐네 엄마 내가 큰데? 혜리야 그 노래 알아? 어 어 어 어 과자 맛있다고 누라 불러봐 어 어 어 어 어 과자 맛있다고 한 개 두 개 먹으면 이랄 수 있어요 어 어 어 과자 맛있다고 한 개 두 개 내게 먹으면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그러고 내자면 어 음 우리 엄마 얼굴에 우리 엄마 얼굴에 얼굴에 엄마 에 우가봐 남끔노님 enough 감사합니다. 양꼰동님 감사합니다. 양꼰동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저도 같이 나눠 먹을게요. 엄마 라멘? 디온이 소수님 가시는 거예요?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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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온이 소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테리 머랫가락 자란 속도가 요즘에 많이 빨라졌나요? 아니요. 제가 본 육아 채널 중에 방글생글 채널이 최고예요. 제일 재밌고 작품을 잘 만드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들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영상을 안 찍을 때가 애들이 진짜 더 웃기거든요. 찍고 남기는 게 너무 재밌고 편집하면서 그때 그 상황을 다시 보면 너무 웃기고 재밌는데 구독자분들까지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테리야 수박보 한입만 달라고 하시는데? 나 아우 안녕하세요. 라이브로 보니까 너무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자라나라 모발 모발 라이브 자주 하고 싶긴 한데 테리야 한입만 이렇게 하다보면 자주 하기가 힘드네요. 어 저 지금 깜짝 놀렸어요. 엄마야 오늘 구독했는데 실망이네요 이러는 줄 알고 오늘 구독했는데 실망하네요 이렇게 쓰셨네요. 오늘 구독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나야 아빠도 보여주고 싶다. 혜리가 글은 읽을 수 있는데 댓글이 빨리 올라가는 거를 빨리 읽을 수 없애가지고 엄마 아빠 왔어. 엄마 아빠 왔어. 아빠 안 왔어. 아빠 안 왔어. 아빠 왔어. 혜부양님 감사합니다. 아까 구원해 주셨는데 혜리야 허부양님 감사합니다. 인사하라. 허부양님 감사합니다. 고기 복돼지 님이 아기들 때문에 행복해요 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해주셔서 몸들바를 모르겠네요. 아 요즘에 화이팅 영상의 조회수가 엄청 늘면서 구독자분들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댓글 남기면서 알고리즘으로 들어오셨대요. 엄마 장기자랑 안되고 있었어. 어 알았어 잠깐만. 왜 몇 년 전에 영상이 뜨지 했는데 그 양궁에 김재덕 선수가 코리아 화이팅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알고리즘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김재덕님한테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지금. 아 우원 쩌리쩌리 1t 만난 거 많이 묻겠네. 맞아요. 딥팡님도 너무 감사하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방생일 때문에 힐링돼요. 감사합니다. 말 너무 잘해요. 말 오래미 덕분에 저도 하루에 전 영상 그리고 아마 빰꺽빰꺽빰꺽빰꺽 뭐야 이 빰꺽이 뭐지 빰꺽빰꺽 영상 영상도 한몫함 아 맞아요 혜리 화이팅 황글이 화이팅이 더 쫄깃해요 맞아요 아 그분꺼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쌍쌍바 요즘은 파는데 혜리는 쌍쌍바 요즘에 제일 좋아해요 김재동 선수랑 황글이 cf 한번 찍자 4만 까지 왜 계세요 저는 사실 1만 넘었을 때가 진짜 꿈만 같았거든요 근데 벌써 3만이 넘어서 진짜 저는 이제 바라는 게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혜리 무슨 광고에 나왔어요 광고에 나온 적은 없구요 라디오 무슨 광고에 화이팅 이 목소리만 나온 적이 있어요 엄마 안먹어 안먹어 엄마도 피자다 이거 피자다 이거 장기자랑 하실 거예요 피자다 이거 노래 좀 더 들어놓아야 할 듯하네요 다음에 또 받겠습니다 어 알았어 야 아르크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혜리야 아르크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장기자랑 하실 거예요 피아노 친다면서요 피아노 내가 칠게 난 혜리는 노래 불러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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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거야 내가 칠 거야 야 고등학생 시설부터 봤던 방생 아 알았어 한 명씩 한 명씩 테리 테리 먼저 한번 잡을까 혜리야 테리 먼저 무서워 고등학생 때부터 봐주셨구나 수능원 영상 올려주셔서 너무 힘냈어요 테리 덕분에 좋은 대학 하셨죠 감사합니다 고생하실 때셨구나 웃기 어색해게 물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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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머리 раск 퍼펙다 마늘 아 언쟁이래 방금 유치에는 봤어 아 맞아요 달님한테 처음 있는 모습 나왔었죠 테리와 똑같은 날 나와서 놀랬어요 무슨 나이 일까요 어 한 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노래 테리야 너에게서 국가대표 선수의 그릇이 보이다 또 이 노래 다른 거 했다 머리 벗겟다 머리 벗겟다 머리 벗겟다 머리 벗겟다 머리 벗겟다 방금 유치해서 봤어요 아 맞아요 달림한테 처음 있는 모습 나왔었죠 테리랑 똑같은 날 나와서 놀랐어요 무슨 나일까요? 음... 음... 어 한번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른 노래? 테리야 너에게서 국가대표 선수의 그릇이 보이다 또 이 노래 다른거 했다 어 한번 해볼까? 또 해? 응 또 해주래? 응 아까 엄마처럼? 어 아까 엄마가 계속 들려달라고 했었지 테리 못 쉬겠다 저래도 안 쉬어요 테리야 뭐야 그거 너 그냥 막 누르는거지 아니? 아니? 뻔뻔한데? 아니 아니야 테리야 내 뿐이야 어 김창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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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형 왜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테리야 테리야 김창식님 감사합니다 깎아주셨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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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한지가 어저께 같은데 저렇게 다 컸다 맞아요 많이 컸죠 혜리 테리야 이제 어? 이제 춤추면서 이제 방송 끕니까? 아니 아직은 장기자랑 난 뭐하고 싶은게 있어? 응 장기자랑 뭐하고 싶은데 장기자랑 춤 네 춤하고 싶어? 노래 어 춤춰보세요 함수까지 쫓아내야 끄는거야 에이 응 으 으 으 으 으 으 감사합니다.